아 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번꺼는 강재하님꺼 아 양주신님꺼 양주신님꺼구요 구단가치 89억 이렇게 떨어졌지? 오른건가 100억 안됐었나? 아 여기 셰프신코 있네 이분이 원하시는거 노래 좀 바꾸자 큰거니 큰거 우주입니다 호날두 샀네 붙으면 대박인데 자 재물 몇개 자 양주신님 재물 몇개 가요 자 하나 더 아니면 몇개 더 써도돼요 내가 봤을땐 3 4개 가고싶은데 포인트 있으니깐 많이 낳을것 같기도하고 싼거 음카 싼거 음카 또 없나 싼거 음카 뭐 있어요 싼거 부스파 부스파 부스파도 안싸네 이제 아 매니저 모드는 오버룰빨이죠 매니저 모드는 전술과 오버룰빨 완전 다릅니다 자 뭘 왜 들어 오빠 가 자 원이샷 자 과연 아 아 나 콤파니 붙을것 같았어 나 왜이렇게 콤파니 잘 붙이지 내가 그래서 콤파니를 중간에 갔어요 마지막에 안가고 아 아 진짜 콤파니 장인이네 콤파니 장인이야 자 콤파니 붙였으니깐 이거 팔고 그 돈으로 내가 재물 좀 더 살게요 자 내가 재물 더 살거같애 네 양주님 지금 사이다 드셔갖고 과격해졌어 과격해 과격해 차발명 나왔어 차발명 비싼거 자 자 땡 주님 어서와요 자 원샷 자 배민님 어서오시고 자 투샷 들어가네 투샷 흠 빰빰빰 뭐야 지금 오일이랑 두개 붙였어 오일 두개 붙였어 오일 두개 아 미치겠다 오일 두개 붙였어 지금 지금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근데 강화 포인트가 있어서 불안하진 않는데 아 불안하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오일을 오일을 잘 붙여 아 진짜 영진파 어서오세요 지금 유카 두개 붙였어 유카 오일 오일 보이시죠 자 유카 두개 붙였어 지금 흠 자 호날드 붙이기 힘드네 아냐아냐 콤파리가 잘 붙이냐 콤파리 제발 터져라 자 원샷 뭐야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붙였나 엉땅 붙였네 죄송해요 나 긴장했네 엉땅 붙였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랬네 자 잘 됐어 위동준서 어서오시고 죄송해요 긴장했어 자 투샷 들어갑니다 투샷 자 터져라 토토토우 자 투샷 잘 들어갔죠 자 돌고래 만스터 어서오시고 슬카는 무리인데 뭐 인생강암 가는거고 자 투샷 자 자 이번에도 갑니다 이제 게임은 연습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봉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봉게임은 끝났어요 아 이거 붙으면 뽀재나겠네 아 이거 붙으면 뽀재나겠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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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어휴 라디 라디 5 4 3 2 1 0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수 잭 fundamental 잭 이게 말이 되냐? 포인트가 있었는데?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이거 너무하네 아 난 솔직히 붙을 줄 알았어 이거 너무하네잖아 야 미친복구 갈게 개발 미친복구 자 미친복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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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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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복구 한 번도 한 번도 아씨 개발의 아 짜잉네 짜잉네 해바를 다임아 제 불퍼들